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예배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으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삶과 또 하시는 일들 가운데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자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 하죠? 네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 혹은 열매의 계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나요? 가정의 그 정원에 어떤 분들은 무화과나무도 있고 또 사과나무도 있고 또 여러가지 유실수들을 심으셔서 또 교회 가져오셔서 나누시는 분들도 여러분 뵀는데 아무튼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기가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영혼에도 열매가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혼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이 뭐 그냥 되는대로 살죠 뭐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안됩니다 우리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게도 다가가셨습니다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하셔서 가셨는데 무화과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또 책망하실 때 열매 그 나무가 말라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신앙을 추구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시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지금 내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이 가을에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특별히 지난 2023년도 성구영신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올해는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작정했던 것들을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시기가 바로 이 가을에 열매를 맺는 시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는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어떤 이상이나 관념적이거나 혹은 형이상학적으로 우리가 안다면은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학문용어 가운데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건데 메타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 나오나요? 네 나오는군요 메타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혹은 초월한 물질 세계를 초월한 어떤 이상과 어떤 특별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형이 하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지컬 사이언스라고 해서 자연과학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특별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물질 세계를 이치를 알아내고 연구하는 것을 형이 하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분류처럼 관념이나 이상이나 신앙을 형이상학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형이상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을 반드시 형이 하학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관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시카고 휘튼 대학의 종신 교수였고 미국 신앙에 예배학에 대한 선구자였던 신학자 바브 웨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신앙은 머리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자라나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행동이나 언어나 모든 밖으로 보이는 면에 있어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을 때 처음이나 지금이나 만약에 같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신앙이 변화되고 자라나려면은 롤 모델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다 이 롤 모델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아이들은 보면은 이 아이돌이 선망하고 있습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걸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꿈이 뭐니? 이러고서 물어보면은 가수가 될래요? 무슨 뭐 랩하는 가수가 될래요? 뭐 이러면서 자꾸 화려한 아이돌들만 바라보는데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은 절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자, the absolute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은 성숙함에 계시고 모든 것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본받고 벤치마킹하고 따르다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셔서 처음 신앙 생활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예수님도 잘 모르시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보고서 어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신앙이 자기가 보기에 참 고매하신 분들 같은 분들을 자기의 롤 모델로 삼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언어와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그분들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생활을 3년, 5년, 10년 하다 보면은 그 상대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고매하게 느꼈던 분들이 막 화도 내기도 하고 또 막 그냥 큰 소리 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실망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떠납니다 그분은 자기가 배워야 될 롤 모델을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어떠한 고매한 신앙과 인격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절대자, the absolute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주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어떤 장로님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반드시 어느 시점엔가 가서 실망한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본을 받아야 될 절대자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시도이신 것입니다 절대 기준이신 그리시도에 장성하신 분량만큼 우리가 자라나가는 것을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이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신앙을 갖게 되고 중생을 얻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거의 단회적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생 이후에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후에는 성화라고 하는 단계를 우리가 구원의 순차 The order of salvation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성화돼야 돼요 성화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서 똑같이 되어줘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점진적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루어야 될 것이 성화인데 변하지 않으면 성화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하나님이신 주님께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 장성하신 그 분량이 얼마나 많으신지 무궁무진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세 가지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에 16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이미 미미하게나마 받았어요 그러나 그 미미한 정도로만 그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러면서 내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나가야 되는데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면 믿음 생활의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얼마만큼 지금 변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미 죄악 가운데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는 악독과 흉악한 것들과 거짓말하는 것과 속이는 것과 사기치는 것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 그 상태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를 누구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면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미국 학생들이 다잖아요 한 클라스에 한 7,80명 이렇게 됐었는데 학생들이 많은데 첫 시간이 화요일 날 아침 7시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잠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잠을 못 이기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올 때 이만한 텀블러에다가 혹은 머그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머그는 스튜던 라운지라고 가면 이렇게 옷걸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자기 머그를 갖다 놓고 가지고 왔던 텀블러에서 커피를 따라서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머그에 WWJD라고 써 있어요 나는 무슨 방송국에서 나온 머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미국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팔찌 같은 걸 만들어서 고무 팔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WWJD를 써 있는 것을 사가지고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떤 삶 가운데에서 행동할 때에 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이 일정한 경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패턴을 사고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곧 생각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해야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행동이 나오는데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나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생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결단하면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그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교회의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처럼 살려고 결단하지 않고 대략 그냥 비스크물이 한 대까지만 가고 만약에 멈춘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라인을 지금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일정한 그 구역 안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죄도 쉽게 짓고 나쁜 생각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또 예배 시간 되면 또 주님 가까이 나오고 예배 끝나면 다시 나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이거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변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던 것들을 다 우리가 버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질대로 살지 마십시오 기질대로 살면 추해집니다 기질은 태어날 때 부모님에게로부터 가족적으로 받은 그러한 특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템폴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기질을 우리가 성품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퍼스널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과 모든 사물들을 대하는 어떤 품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사람을 대하는 품격이 얼마나 변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말도 막 함부로 옛날처럼 하고 특정한 분을 하는 건 아니지만 반말하고 교회 안에서 야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존귀하고 주님께서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데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죄송합니다만 저는 사무실의 교회에서 있으면서 저보다 연하이신 그러한 교역자들에게도 지금까지 반말 써본 적이 없어요 중고등부 학생들 만나도 웬만하면 제가 아주 가까이 자주 본 학생들 아니면 존댓말을 해줍니다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는 말이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가 서로 종로를 태야 되는데 로마서 서두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자기는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는데 종은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자녀에게도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도 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종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저희 집 아이들이 저희 집사람이 한국을 갔다가 어제 그제인가 왔는데 저는 교회에 나와 있어야 되니까 둘이 모세하고 대비가 할머니를 케어한다고 저희 어머니가 기억력도 많이 없으시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 하나가 들어와야 하나가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할머니가 무료하게 앉아 계시니까 텔레비전을 틀어주는데 뭘 틀었냐면 지나가면서 보니까 골때녀라고 그러더라고요 뭘 골때리나 그러고서 이제 봤어요 골때린다는 말은 허무한 것,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이런 걸 볼 때 골때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골을 때리는 그녀들을 줄여가지고 골때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다니면서 살짝살짝 이렇게 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전에는 이거 뭐 보지도 않았는데 여자들이 그렇게 축구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감정표현도 얼마나 많이 하고 지면은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공이 축구를 시작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왼발로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왼발잡이, 왼손잡이가 아니라도 무슨 운동이든지 행동이든지 왼발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것이 왼발로 하는 게 편해요 오른발로 하는 게 어색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학교에서 연필을 이렇게 쓸 때에도 오른손으로 쓰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왼손으로 글씨면은 아주 여기가 불이 났어요 막 선생님도 와서 때리지 부모님도 와서 때리지 왜 왼손을 쓰냐고 근데 처음에 길들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쓰려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왼발로 축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오른발로 차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색하고 헛발질하게 됩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신경계가 이미 그렇게 길들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는요 다 오른손잡이거든요 근데 돈도 없지만 돈 셀 때하고 그 다음에 연필도 요새는 다 기계로 깎잖아요 근데 그 연필 깎을 때 꼭 왼손으로 깎아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 오른손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 연필 깎을 때 아마 왼손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깎으면 잘 깎어요 근데 오른손으로는 이게 어색해가지고 잘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 뇌 안에는 정말 많은 신경들이 있습니다 뇌신경들이 있어요 한번 이게 지금 뭐 같으세요 여러분? 뉴런이에요 뉴런 이 머리 뇌 안에 있는 신경이 구조인데 이 뉴런이라고 하는 건 특징이 있는 것이 만약에 그 다음 그림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피지컬 운동이라든지 뭐 글을 쓰는 거라든지 무슨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지금 신경계 끝과 끝이 이렇게 에어키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의 의아에서 이것이 부정되고 제지를 당하게 되면은 이게 스스로가 끊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뉴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방향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그 생각을 하기를 원하고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지만은 여러 번 이렇게 하고 한 달 두 달 지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생각이 쉬워지고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들은 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몇 번 안 하다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왜? 이전까지 지금 그렇지 않은 신경을 썼던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얘기할 때 아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생각의 방향을 훈련은 안 하고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가을에 열매를 맺게 원하신다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에 대한 신경들이 많이 끊어졌어요 그냥 유튜브로 하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거를 지금 잊지 아니하면은 언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생각과 기도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또 섬김과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옛날에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왕성하게 하셨습니까? 빨리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가 뇌신경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오늘 찾아보니까 뇌신경이 무려 한 사람당 보통 210억 개가 있더라고요 210억 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면 골치 아파 생각 많이 하면 아마 뇌가 터질 것 같아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뇌 안 터집니다 사람 가운데 제일 머리를 많이 쓴 사람을 보통 아인슈타인을 꼽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했던 그 아인슈타인 박사인데 뇌의 용적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썼던 뇌의 누런이 얼마냐면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10%에서 왔다 갔다 하고 15%, 20% 사이 그러니까 나머지 아직까지 80%, 85%가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한 가능성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만한 뇌의 그 가능성을 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에 원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애들 보고 하지마! 안 돼! 이러면 애가 하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해서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쪽 방면으로 신경이 끊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천재성이 있어도 천재가 어느 날 둔갑해서 둔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잘 설득을 하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에까지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흘린 보혈을 의지하여서 믿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이 어디로 들어오세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기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 이게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터인데 보낼 터인데 그는 너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생각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다 끊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묵상하려고 하면은 벌써 막 졸리는 거예요 수면제 안 잡수셔도 막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오면은 성경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머리가 벌써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의 패턴을 바꾸게 되시기를 주누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바꿔야 돼요 지금 안 바꾸면 언제 바꾸겠습니까? 지금 깨닫고 생각났을 때 지금 오늘부터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고한 삼성 이건희 회장이 1993년 6월에 독일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독일 기업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갑자기 삼성의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독일 프랑크프루트로 삼성 사장단을 다 긴급 회집을 했어요 임원질들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뭐 한 몇백 명인지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자식과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고 하는 것을 삼성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프랑크프루트 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삼성이 변화되기를 시작했고 그 이후로 글로벌 기업이 됐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삼성이 최대 매출을 내고 있고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본과 그 시장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네임밸류 브랜드가 1위가 된 회사가 된 데가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바꿀 때 바꿔야 됐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오늘 지금 바로 바꿀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저녁에 생각을 바꾸게 되시기 바랍니다 선입견도 바꾸게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게 되고 습관이 그 사람의 영성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성은요 어디서 프로그램 해가지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주님은 평안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평안을 찾아봤지만 세상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에서 살다가 소운 게 뭐냐면 세상에 무지개 잡으러 나갔다가 무지개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만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평안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하마스하고 붙었어요 어젯밤에도 6천발의 미사일을 쐈답니다 하루 선전포고를 했어요 다 이바퀴이 하라고 나가지 않으면 완전히 전멸시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 다른 데서 배우거나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다 낙향하여서 집에서 숨어가지고 덜덜덜덜 뚫고 있었어요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휴 이제 예수님 만나면 죽었구나 부활한 것도 믿지도 못한 제자들도 있었고 주님이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한 번도 욱 하셔가지고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찾아가가지고 네가 나를 배반했지?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아마 따졌을 거예요 야단쳤을 거예요 주님 가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샬롬 평안하뇨? 라고 질문하셨어요 우리의 평안은 바로 주님을 닮아서 지금 이해관계가 얽히고 힘든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가서 샬롬 평안을 물으시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참사랑은 위기 때 빛나야 하고 참평안은 불편할 때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오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만든 말이에요 몇 주 전에 새벽 예배할 때 몇 주 전에 새벽 예배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아서 결혼했지만 사실 결혼할 때에는 조건 보고 결혼한 거예요 대략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껍데기를 씌워가지고 청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런데 사랑이 정작 나타나야 될 때는 언제냐면 집안에서 이제 서로가 대립될 때 그래서 사랑은 위기 때 빛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참평안은 그냥 편안할 때 다 누구나 얼굴 편안하고 다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 불편한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이 평안을 나눠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먼저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올라갈 수도 없지만 그래서 주님은 먼저 내려오셨어요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시도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2장 6제를 말씀해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휴밀리티, 휴밀리에이션, 낮아지심, 겸손하신 거예요 험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금수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로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자랑하는 것처럼 내가 겸손하니까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 어떤 사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겸손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이 가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겸손의 롤 모델을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혹은 목사님이나 어떤 성도님들로 하지 마시고 빨리 바꾸세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교부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 잘 아시죠? 기독교에서 가장 큰 미덕을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대모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당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까지 잘할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있게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디모델전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혁개정 성경에 보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이걸 우리가 보이려고 가식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겸손과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먼저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조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보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개혁개정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혁 한글에 보니까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해지는 것을 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진보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얼마나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까?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10년 전과 오늘 비교해서 예수 처음 믿을 때와 오늘 비교해서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만약에 안 바뀌었다면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위기가 돼야 됩니다 이걸 위기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재정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고 육체적인 질구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힘들고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성도의 위기는 성장하지 않는 것이 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보하지 않는 것이 위기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부하고 기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라야만 합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뜻 여러 가지 먼저 찾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의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 얘기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짐승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곡식제사 드려가지고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주신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곡식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당시에 가지고 있는 게 곡식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짐승으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면 바꾸어 나가야 되죠 변화되어야 되지 않아요? 자기 집에 농사를 지으려면 소도 있고 여러 가지 양도 있고 있을 텐데 그거라도 일단 잡아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위해서 또 가축들도 더 키우고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원망하면서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결국에는 그 마음에 시기가 생겼던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까? 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 하나님 앞에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